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사이트인 여초카페의 여성시대에는 그들이 부르는 한남들을 성범죄 전과자를 만들기 위한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무고 가이드는 조회수도 높고 댓글수도 많습니다. 여시들은 이런 무고 가이드를 보고 준비해서 성범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시의 여러 성범죄 고소요령 글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합의하에 했거나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뭐 어떤 경우라도 별 문제는 안 될 정도로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차단하지 말고 계속 후슬려서 직접 말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하며 진짜 멘탈세서 누구처럼 고소 앞에서 안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 싶지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남자는 성범죄로 고소되면 한순간에 지 인생의 빨간줄 큽게 되는 거라며 인생 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액수제 고소는 여시에 있는 가이드 중 다른 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시에 얼마나 많은 가이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어 좋지 않은 모텔을 동의하에 갔음에도 그녀는 캣 쫌팽이 새끼 내가 진짜 그냥 나오려다가 참은 거였다고 당시 상황을 말하며 무고 가이드 내용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간중간에 옷이 내려가는 느낌 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삽입 중엔 너무 아파서 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몇 번 깼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 근데 난 만취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마치 꾸민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고 세 번째로 내가 다음날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그 새끼가 자고 있었다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단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태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내가 준엑스간을 당한 거구나라고 말하며 다섯 번째 과연 내 일상이 회복될까 싶고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인정하기 싫어서 고소할지 말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1366에 상담받으면서 저 새끼가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한 걸로 내용 작성하고 외운다고 합니다. 이어 그녀는 나처럼 1366에 전화해서 일단 보험처럼 상담받아서 기록 남겨두는 것도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앱, 메모장 같은 곳에 심정 같은 걸 적어두는 것도 전부 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몰래 당해버려서 너무 무섭고 죽고 싶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주변에 말할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랐다고 말하며 출근에서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술은 최대한 빠르게 많이 마셨다고 하는 게 좋다며 내가 만취했다고 할 만큼으로 딱 준엑스간이라는 죄 의미에 맞게 고소할 수 있고 내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딱 필요한 말만 해야지 나중에 꼬투리 안 잡힐 수 있다고 말하며 맨 정신일 때에서부터 술을 마셔감에 따라 서서히 기억이 없어져 간다는 흐름을 자세하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해야 돼 말이 달라지면 안 돼 무조건 외워야 한다며 명심하라고 합니다. 단 둘이 남아서 술을 마실 때쯤 서서히 사라져가는 기억과 그 흐름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사라졌고 그리고 모텔에 간 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착성하고 꼭 모텔에는 들어간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강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세밀한 내용까지 써서 암기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후 뒤섞여서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며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며 준엑스간 사건의 피해자인 나는 기억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조금씩 순서가 바뀌는 것은 준엑스간으로 신고할 때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cctv에 찍힌 내 모습이 아예 정신이 나가서 부축되어 간다던지 업처 간다던지 휘청거린다던지 꼭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된다고 말하며 무고 신고를 하면서 이게 제일 걱정이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낸 무고 비법이라며 자세히는 안 적는다며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취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내 몸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취해서 반항할 힘도 없다라고 필수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지한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며 모텔 밖으로 나와서도 전혀 모르는 동네였다고 추가하면 당시 난 그때 기억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꿈이 아니고 진짜인 걸 알게 된 거고 너무 무서워져서 왜 여기 나랑 같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모텔에서 나와 집 와서 떨면서 있었다고 말하라고 하며 경찰서 와 있는 이 순간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관계를 가진 남자와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이 새끼가 멍청한 게 콘돔을 쓰고 그냥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놨었다라며 더러웠지만 더럽게 콘돔을 보고 내가 당했다고 알 수 있었다고 말할 명분이 생겼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유도하여 탁자 위에 왜 콘돔이 있었냐 그리고 콘돔 없이도 했었냐 제대로 똑바로 말하라며 증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조언합니다. 이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만취한 채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 라는 뜻이 되고 동시에 이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남자가 먼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먼저 뜬금포 사과하는 부류의 경우 별로 없긴 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막상 해보니 별로거나 그냥 하루 정도 이용한 거면 답장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며 지 혼자 쫄려서 내 반응 보려고 저러는 거고 그 사과가 진짜도 아님 근데 사과를 보낸 것만으로도 나이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귀찮다 싶으면 먼저 사과 온 것만 가지고도 고소하기 충분하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어 그녀는 첫 번째 경우가 위험하다며 어떻게든지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먼저 분위기 조성하고 다음은 무조건 몰아붙여 나는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만치해 있던 나를 상대로 강제로 했냐 난 분명히 동의한 적이 없었다. 내가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면 너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냐 기록이 남는 전화나 카톡으로 받아두기 필수 라며 카톡이 제일 쉽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후 녹음에 방해 안 될 정도로 소음 적은 곳에서 만나라며 사과 내용에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나를 상대로 억지로 그리고 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조언해 주며 기억이 안 난다니 너도 같이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세게 나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제대로 사과해라 그러면 봐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라며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남 새끼들이 직접 쓰게 만들어야 가장 좋다라며 잘 구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자 혼자 멘붕 와서 웅행웅행 거리게 만들면 베스트라고 말하며 그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는 다른 글들이 많으니까 우선 패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험담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 뭐라 하거나 의심한다고 말하며 내심 쫄렸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고 나니 그런 일은 1도 없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암기를 해서라도 같은 내용을 내뱉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받은 불안한 모습으로 경찰 조사 내내 그러고 있으면 수사관님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난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매일매일 너무 무섭고 악문 같고 불안하고 너무 죽고 싶다 저 새끼가 나를 찾아올까 무섭다 정신적 피해도 너무 커서 정신치료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해자를 진짜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준엑스 간 사건에서는 원래 증거가 있기가 힘들고 오늘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충분히 처벌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의 말을 듣고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었고 아 됐다 싶었어 라고 하며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거니깐 참고해서 적극 사용하면 한남 새끼들 인생 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즐거워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관이 남자라면 꼭 여자 수사관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무고녀는 절대 합의는 먼저 얘기하지도 말라며 먼저 제안 들어오면 금액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며 합의 관련은 많은 글들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으니 자세한 건 패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정신병자와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여자나 강제 폐쇄해야 하는 사이트가 아직도 버젓이 운영 중에 있으니 말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많은 무고 가이드들 중에 하나이고 해당 게시글은 수천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인기글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 유튜브 등에서도 현직 변호사들이 다루며 말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고소인들은 다수가 저렇게 집단지성 을 발휘하여 치밀하게 고소 내용을 만들어 고소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인정하면 고소 안 하겠지라는 순진한 기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섣부른 사과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과는 하지 말고 일회성 만남에서는 꼭 녹음은 해놓기 바랍니다. 내가 될 수 있습니다.